이소영 선수는 지금 마다솜 선수에게 두 홀 차로 끌려가고 있네요. 이야 들어갔어요. 끌려간다고 말을 듣자마자 이소영 선수가 들었는지 굉장히 과감하게 바로 홀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이야 이러면 뭐 초이스가 없잖아요. 이거 페어웨이방커에서 어떻게 넣나요. 여기서 넣어야만 하죠. 약간 우측으로 밀렸죠. 아주 잘 친 샷인데 퍼팅도 못해본다. 방신실의 바디퍼드 오르막 내리막인데 거리 조절 좋았네요. 잘했습니다. 방신실 선수가 이번 대회 들어서 샷도 당연히 샷이지만 그린 주변에서의 플레이도 그렇고 그린 위에서의 퍼팅감도 상당히 좋네요. 이채은 넣어야죠. 들어갑니다. 조금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던 퍼시인데요. 계속해서 한 올차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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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은...